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해서 주인공인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50년 전 달의 아름다운 미국 국기를 꽂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면서 미국의 달 화성 탐사 계획을 설명하며 다음엔 화성에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지난 2012년 사망한 닐 암스토롱의 가족과 앞으로 11호 달 착륙선에서 내려 달 표면에 발을 디딘 버즈 올드린 아폴로 11호 탑승 우주인 3명 중 유일하게 달을 밟지 못한 마이클 콜린스 등이 참석했습니다.